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레이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버킷틀람 스테이션 근처에 위치한 아반드라는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버킷틀람 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6층의 저층 콘도로 79세대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2025년 여름에 완공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는 캐나다 웨스트 그룹이라는 곳인데요 뉴 웨스트와 버나비에서 콘도와 타운하우스 등 여러가지 개발을 진행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PC에 들어가자 아반드 로고와 몇 장의 가족사진이 보이는데요 이 아반드라는 이름이 개발사 가족의 막내 아들 이름이라고 합니다 개발사는 가족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만큼 최고의 품질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아반드가 지어질 곳은 대로병과 한 블럭 떨어져 있어 비교적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있습니다 버킷틀람 역과 역 주변 상권, 대형마트 등을 모두 도보 10분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한남마트와 한아름 마트는 차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 한인 상권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PC에는 안방과 안방 화장실이 꾸며져 있습니다 안방은 킹사이즈 베드와 나이스탠드를 양쪽으로 둘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집안의 모든 바닥은 카펫이 아닌 바이닛 라미네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 내구성이 좋고 습기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곳에는 워킹 클로젯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클로젯은 모든 유닛에 포함된 아이템입니다 주방은 L-Shape 키칭과 아일랜드가 모든 플로어 플랜에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삼성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오븐, 가스 스토브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특히 레이지 수잔과 풀사이즈 팬트리가 설치되어 있어 수납 공간이 넉넉할 것 같습니다 아반드 프로젝트는 총 17개의 플로어 플랜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베드 플랜인 플랜 A는 559 스쿨프트로 비교적 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플랜에 발코니가 있는데요 플랜 D, 플랜 G, 플랜 H1, 플랜 L은 발코니가 더욱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베드는 49만 9천불부터, 투베드는 70만 9천불부터, 트리베드는 89만 9천불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디파짓은 총 15%인데요 한시적으로 10%만 준비해 주셔도 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5천불, 그리고 7일 이내에 5천불을 제외한 10%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전매비는 구입가의 1.5%로 책정되어 있고요 EV 레디 파킹과 스토레지는 각 유닛에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파킹은 3만 5천불, 라커는 6천불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닛에 힙 펌프 에어컨도 기본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트라타 관리비는 스쿨프 땅 46센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상 완공일은 2025년 7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반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버킷틀랍 스테이션 근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이비철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참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반부동산그룹의 레이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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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